에이, 이게 뭐지? 이건 돌이지, 돌이지. 이거 맞아요? 어디? 아니, 아니, 아니. 아빠, 나는 느낌이 좋지 않아. 어? 왜요? 물속에 바위를 뒤져내니 드디어 올갱이 한 마리 포착. 자작들! 야, 왕 올갱이다. 왕 올갱이 저장해서 잡을래요. 야, 야, 여기. 야, 여기 많네. 이쪽, 이쪽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전 못 찾겠으면 아빠한테 예쁜 얼굴 하면 아빠가 하나씩 줄게. 아빠한테 예쁜 얼굴 하면 아빠가 하나씩 줄게. 땡. 땡. 마음에서 우러나야 해. 마음에서 우러나야 해. 너 이서준은 억지잖아, 억지. 이거 먼저 입을 사라. 자, 머리. 인상 피고 웃어. 너 우유 안 먹을 거야? 줄 거야. 아빠 줄 거야. 웃어, 웃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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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마음에서 진짜 기뻐해야 해. 기뻐요? 아빠랑 노는 거 재미있어요? 통과. 하나씩. 됐어.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사주님. 어머, 저거 물고기 아닌가요? 사준아, 물고기 잡으려고. 어? 저거 뭐야? 뭐? 물고기 잡으려고. 봤어? 봤어? 그래, 근데 못 잡았어. 야, 여기 있는 물고기 쉽게 못 잡아. 아빠, 나 빨리 물고기 잡아줘. 어떤 물고기? 빨간 물고기. 빨간 물고기? 나는 찍을게. 알았어. 아빠, 잡아올게. 아빠, 뭐예요? 아빠, 뭐예요? 볼 것 같지? 어? 보고 있었어? 아니야, 못 봤어. 아빠, 화이팅! 아빠, 화이팅! 아빠! 아빠! 아빠, 빨리 와! 아빠, 빨리 와요. 이리 와. 오케이. 조금만 참아. 고맙습니다.